마스터컬러가 지금 아 마스터컬러가 존나 이쁜데 내 살인데 거의 진짜 사귀고싶다 폴 폴 차라리 그 캐릭이 더 쉽지 레이브는 좀 스티브보다는 초콜릿 좀 더 나아 내가 생각하고 아이고 벽게 되는데 레이브 안됐다 아 아파요 멈춰지네 나이스 폴은 반시계였지 기억이 안나 반시계 오 어디가 어디가 캐릭터 미쳤어 한 번 더 여기 두번 맞아요 옛날 옛날 레이브를 하니까 전날 두번데도 잘 쓰네 진짜 코스튬이 힘인가? 진짜 코스튬이 힘인가? 이게 럭키 클로에서 그런가? 마스터 클로에서 그런가? 집중하는, 집중하는 코스튬 하니까 좀더 잘되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야 돼 우리 클로에 마스터 클로에 우리 마스터 클로에 진짜 아 근데 클로에 너무 예쁘잖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집중하는 네이브를 하면 안되는데 철권에 집중하기 싫은데 피곤해 이거 진짜 철권하면 이제 삶이 어 무서워라 어 무서워요 무릎이 안쓰던 기술도 써요 타이밍 봐가지고 어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아 윈드네 끝난건데 괜찮아 괜찮아 어디서 맞아도 돼 이제 맞으면 안되요 아아 기사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멈춰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는거봐 해야되는데 아이고 맞아 아이고 몽창아 아이고 아이고 사물캐이 진짜 안나간다 아이고 진짜 몽창했다 내가 못했어 와 내가 못했다 아, 기분 좋아졌다 3rk가 너무 안 나가 웨이브하면서 옛날에 달리는데 그게 핵심인데 확실히 보스랑할 때는 그걸로 해도 데미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만났어 일부러 늦게 했는데 와우 나 여기다 질러 아 좋다 아 이거 어떻게 열렸어 어 이건 살아있네 아직 아 기분 좋아질뻔했는데 엄청 했다 너무 기분 좋을뻔했다 아 왜 안맞아요 역시 아 마스터클로이 하면 안되겠다 역시 질러야돼 격도의 기분업 아니 기분좋아졌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그 아까 웨이브 기상어퍼 딱 헛쳤을때 내가 딱 내가 쓰면서도 어 나 아직 살아있구나 느꼈어 그거 쓰면서도 어 저런걸 딜키를 저런걸로 해 이러면서 솔직히 기분업은 아까전에 마스터클로이 할 때 더 기분좋았던거 같은데 훌륭합니다 마스터클로이 할 때 더 기분좋았는데 솔직히 지금 마스터클로이가 아니라서 아까보다 텐션은 떨어졌는데 승률은 높다 이게 집중하는 코스팀이라가지고 이거는 아 별로야 철권 따위에 집중하면 안되는데 오예 철수 기상어퍼였지만 흘려 아 흘렸잖아 알고 있었는데요 내 선수들이 한마리 달랑 carrill 부끈 전기가 낫지네 탱탱한 몽관 다익 촬영한 몽관 미댄 철수들 왼쪽 그야fern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한번 흘려줘야되는데 아깝게 살아있네 와 반응속도 치셨다 이거 보고 앉았다 보고 아직 살아있네 한국 진심 네이블데 아깝다 하단 그렇지 오 X됐다 나 덕기다 지금 안돼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요 윤대빈 한번 써야되 올 때 써야되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와 아 역시 이 코스튬은 집중하게 돼 나도 모르게 말해 콩보랑 데미지가 세졌는데 약한 약한 부분이 원래 약했던 부분이 뭐랄까 원래 약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 다른 생각으로 채워야되요 조금 기발한 생각으로 채워야되요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진짜 최강인 캐릭인데 내가 봤을때 이 캐릭은 어렵지 딜캐도 너무 아프게 맞아가지고 기상업 다 들어가니까 약점이 다 있어 확실히 철권 잘 만들었어 캐릭마다 그런게 있으니까 혼나 빨리 썼다 카운터 날아 카운터 날아 이거 맞아라 아우 아으 아잇쌰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전도 아파 흘려버리기 상호 어! 아 아 죽었네 라이스 게임이 이득 나한테 이득이야 아 아 얼굴 왜 나가 야 혹시나 팔로워 안 돼있으신 여러분들 있으면 팔로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땡큐 포 왓칭 아 웨이브 안나갔어 We are our stream Please follow us please 땡큐 아 또 짬말라가 사막해 했는데 아 미쳐버리겠는데 미쳐버리겠는데 와아 미치겠다 딱 죽을 때미지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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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다 안오네 역시 역시 참 착해 영광인줄 알아 빙빙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팔로워 안되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당기 알았을걸 콕콕콕 영광인줄 알아 홀리히토대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되네 우르미님 팍게임하십니까 졌다니까 졌다 그냥 안 돼요 팍게임하면 안 돼요 지사한거 아닙니까 여기 뒷게임하고 있는데 사실 팍게임입니다 하하하하 뒷게임 아 이거 왜 나가 조금 좀 펴야지 그래도 아 아 아파요 아 이거 팍게임 힘인가 아 팍게임 존나 세 왜그래요 나한테 아 그러지마 아 아 아 아아 도망가게 아 그러지마 아 졌다 아 나이스 뭐야 왜 맞아 안 돼요 백드시아 못딱 박격길 죽어라 나루토 나루토 아 아 이거는 좀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벽에 약간 약간 반시계정도 반시계정도로 틀어져있어가지고 반시계로 됐어야 돼 반시계쪽이죠 됐습니다 반시계쪽으로 약간 나왔어야 되는데 각이 안보였어 아이고 안썼다 기상아파 썼다 다행이지 랭크매치입니다 랭크매치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저게 진짜 좋아요 아 이타 아우 15라가지고 막히면 아이고 안썼어요 아 왼쪽으로 가야겠다 왼쪽으로 가야겠다 왼쪽으로 가야겠다 숨겸나 Adi relatives 일단은 스티브랑 한건 끝났습니다 스티브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올라갔구요 워 들어왔 frick 어 손라메 백령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썼어요 레드 썼어요 사랑해주시지 1,2,2,3 1,2,3 얼마 안하고 갈걸 아파도 받고 지금 시간 많이 늦었어요 아 명준이 아 명준이 철절로 했구요 리듬게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아시는분들은 아시잖아요 리듬게임하는거 얼마전에 봤습니다 아 물원이 빠껴맞지 마세요 빠껴맞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시력급여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아 빠껴맞지 마세요 나이스 아 개꿀 어 지금 안맞네 처음 알았네 핵갓은 모르겠습니다 핵갓은 모르겠습니다 핵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말이면 안남아요 어 어 아 안나스위 이즈 럭셔리 브랜드 아 쓸걸 그냥 아 안올줄 알았는데 오네 아 아 존댓 아나 플러스 스위 노 아나스위 예스 아 안맞네 왜 안맞지 아 막았어 기상옥화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옛날이었으면 기상옥화했을텐데 아 짧아 아 내 가슴 아 아 끝 아 아 하하핰핰하핰핰핰했 유 라이크 리리 레그 아일 라이크아일 러블 아일러블 아이일러블 맥러드 철개를 하는것 같은데 그게 뭔데요 그거잖아 리리 패티쉬들 있잖아요 철개를 있거든 아 왜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미리 다리보고 존나.. 아.. 흥분된다고 하던데 아.. 그거 다 있어요. 아우 땡큐! 보호텔, 캔, 두잇! 자, 감사합니다. 다들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려요! 요! 땡큐 포 워칭 아우 스팀! 플레이지 팔로우 와쓰! 땡큐! 안돼요! 죽을뻔했다. 와.. 죽을뻔했다. 와.. 와.. 딱 맞네. 간전하게! 와.. 영광인 줄 알아. 아미빵님! 트위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뱅뱅뱅! 아이돌 Eigrede 외넛어 아, 뱅뱅 외넛어 외부 들어가는 걸 계속 끊고 있죠. 외넛어 디왕 외넛어 퍼퍼를 따라주면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짬발로 신경은 끓지만 아 3rk 했다 이거 미치겠네 이것때문에 많이 두벌지네 아 3rk 했는데 3rk를 내가 볼 땐 그레버 애들 최근에 많이 써가지고 고무 텐션이 떨어졌어 중립이 늦어졌어 아 3rk 이거 다 놓치네 다 이거 계속 짬발로 지금 기존에 3rk 쓰던 타이밍을 치면 안될거야 중립이 늦어졌어 원래 애들 하면 안될텐데 내껀데 이껀데 이거 이게 청룡맞고 부정탄다고 안하더라고 하하하하 아 윤드밀했네 아 윤드밀했네 아 윤드밀했네 부레버 와 아 아 윤드밀했네 사마이키 발로 끼우는 대종 1타 같은 기술 그게 핵심이에요 고수들이랑 할 때 그걸로 데미니스 하면 너무 잘 맞고 이지를 해가지고 상대가 앉은 상태이면 노멀에 뜹니다 띄울 수 있습니다 대신에 DK가 있거든요. 근데 2타 때문에 DK하기 어렵습니다. 2타 쓰면 DK가 DK를 이겨요. DK가 어퍼에요. 3타 할 수 없어. 2타를 어퍼를 DK하려고 하면 3타가 나와요. 나이스! 와... 이거... 아... 아... 스피돌이! 다가가고 있어. 머리가 멀죠, RK 쓰기에는. 아... 아... 카운터! 아... 아... 2유니트... 공선입니다. 아퍼... 아아! 졌다! 아... 으아아앙... 너무 힘드면 늦게 졌어. 공점이다! 아... 하... 에이 가이즈! 치어스 포 고텍!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레버를 바꿔야겠다. 옛날 레버를 그러면. 이 판하고 옛날 레버를 한번 바꿔 볼게요. 와우... 옛날 레버는... 옛날 레버는 애들 써요? 아 쓴다! 아 이거 애들이 쓰기 어렵지. 영광인 줄 알아. 아 팔로 감사합니다. 팔로 땡큐! 땡큐 가이즈! 6... 6대 1로... 무룸님 이겼습니다. 핵가 갔습니다. 무룸님 풀포라서... 그나저나 갤러리드님 안녕하세요. 와... 제대로... 와... 이거 존나되네. 진짜 제대로... 존나되네. 와... 인정. 어! 어! 와 이거 조잘했다. 완전 노랬네. 이걸! 아 맞았네. 아 썼으면 죽었는데 그냥 쓸걸. 나도 도박 한번 하나 지를걸. 와... 이걸! 이걸! 이분... 역시 배우신 분. 고고고고고. 고어 택! 사마락키를 쓰면 안되겠다 이거 웨이버다 이거. 짠발 막히니깐. 힐링이니까. 땡큐! 뷔워 치어스! 땡큐 가이즈! 고고. 고우 와 상대 이렇게 하고요 몇번 어떻게 올렸어 상대가 피지컬 개쩍기 때문에 막았는데 아 레이븐 아 비싸인 아니요 돈에 안막혔습니다 MRN이 워네만입니다 안 돼 저희 데스라고 돈에 막지 않습니다 형들은 돈에가 안들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아 이거 중간할까 망설이 많네 근데 다른 시청자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돈에 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타이밍 보시고 끝날 때 좀 해주세요 로딩 타이밍 때 아 와 와 됐다 아 100번에 ML 깨라 아 와 이걸 아 아 정의하자였으면 병력장 그래서 병력장 말까 하다가 고민했어요 병력장이었으면 달콘이 깨지고 죽었는데 무덤이 심작 택엠이 없어졌어요 이제 택엠이 없어졌어요 이제 택엠이 없어졌고 엠페러 다음에 택킹 택엠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택엠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럴때 해설자 청년막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와 살아있다지 이건 진짜 살아있었더라 택엠이 잘했다 멋있었다 아 아 왼딜 왼딜 택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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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안되요!! 아씨 안되요. 자신있어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폴이 아니잖아요? 안돼!! 폴이 아닙니다. 무릎입니다. 일반 폴하고 달라요. 아 제랄꺼야. 이런번에 오르노파. 아 됐다. 오! 아 근데 좀 역전하기도 해롭긴 하다. 잘 낚아야돼. 아 왜 안맞아 쓰레기 캐릭터! 이런 쓰레기 캐릭터! 아이씨 왜 안맞아 끝날건데! 아 왜 안맞아. 존나 패턴 쩔었는데. 와.. 패턴 개쩔었는데. 방금 시금단체 분리시켰다. 진짜. 와.. 패턴 예술이였는데. 아 예술이였는데 패턴. 방금 폴이었으면 쪽팩 깨졌다. 죄송합니다. 폴이 내놨었으면. 아.. 이딜 힘. 오 굿! 아 패턴 존나 쩔었는데. 굿 이머지! 아.. 여덟 conditions 안전한 컴보. 안전한 겨콤. 뭐 그대. KE& 으아아아ㅏ아아아아아 ㅊㅁ어ㅏㅗ!!!!! 아아아아아아아ㅏㅓㅓ... 조금만 빨리하니까 한발안하고 바로 내야지 ос 요건 인베트 스윗트 아아& 막혓어 아 홀리 스위트 아 4전 아앉혓다 못이겨요 체루 체루 너무 많이 나요 민족민 한 번 세 번 맞춰야 돼요 아! 이거 알고있었었는데 거 알게살 wen 박았는데 뒤로 너무 빨리 썼다 영광인 줄 알아 이건 네이븐 잘못도 아니고 하라다 잘못도 아닌 핸드폰으로 방송 보는 치은협님 잘못이다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청량호장은 맞아요 어 체인지스틱 체인지스틱 왜 안돼 이거 안되는데 불만 들어오는데 불만 들어오는데 아 다시 체인지 다시 체인지 다시 체인지 어디갔어 이거 어 됐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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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옛날 엔들내면 안되네 아 아씨 급해졌다 엔들내면 안되네 아 아 버티 된다고 어 옆에 꽂으니까 또 되는데 아 진짜요 이거 한..이판하고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하면 렉챙은 엔노라 해가 안되는데 두 분이 좀 바꿨다 아 아 찢치 말고 아 커넥트 유에 스틱 아 레버 체인지 아 스틱 체인지 히헤브 투 스틱 아 아 아 아 실수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무겁다 졸라 무거워 안되는데 아 안되는데 애들이 저 계정이 좀 설정이 상관없어 카즈미스틱 하겠습니다 그냥 옛날 레이븐 안되네 옛날 레이븐스틱 그거씨 어제 적극적게 세워와가지고 맵핑만지도 막 가버렸다 아 6대 4에요 방금 이겼는데 어 방금 올린거야 올린거야 멀었구나 아 아 네네네 할게할게요 아 낚시 아 안되네 아아 옛날이었어 아까처럼 잘했으면 뛰었는데 아 왜 맞지 이거 와 어떻게 막았어 뭐야 뭐야 이거 아 9회의 케이스 썼다구요 아 윈드밀이여 아 윈드밀이었는데 아 윈드밀이었는데 아 윈드밀이었는데 까비 까비 깝다 아 잘 보이네 이렇게 윈드밀이었는데 이렇게 윈드밀이었는데 이렇게 윈드밀 아까 이렇게 썼는데 이 크기에서 골고딩이 골고딩 레버로했는데 어 아 골고딩 스틱스 이거 하야부사 이상해가지고 아! 졌다 아아 엄마가 설정수 바꿨거든 죽어내야 이야아앙 아이 카운터 왜 나와 아 맞았습니다 아 졌다 아아 에헤이 아 이거 3LK를 써야되는데 거기 케이블 그거밖에 없다나 3LK를 써야 데미지 싸움이 되는데 3LK 못쓰면 말짱 도루묵인데 평화단이 뭐에요? 폴? 걸리적거리겠네 스타트 울어 스타트 울어 다음판 와 존나잘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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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다행이다 존나 아프다 오우씨 오우씨가 오우 살려주세요 와우 아깝다 아이고 와 가로 떠버리네 아 스텝하자 아우 땡큐 땡큐 오우 팔로우한 제 있으신 분이 있으면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포 왓칭 가이즈 플리즈 아워 스템 하노 프리즈 땡큐 와 이거 어떻게 해 풍건 같았는데 풍건 풍건 아우 와 패브 끊었다 뿅 아 좋나 와 아프다 아프다 아 그래요 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다들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탁 아닙니다 버튼 한번만 눌러주세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오우 됐다 보그 때 켰을 때 시나리오 쥬어졌다 쥬어졌다 앗 안맞아요 존나 벌어지네 존나 벌어져 아 레이지 와 안 깼는데 쥬어우 바비 에이 앗 아 쥬어우 칭 Harris 편히anç였네 보지도 못했다 좋으셨다 잠시만요 안되죠 팔로우 땡큐 땡큐 안되죠 안되죠 왜 안되지 이거는 저 옵션가서 설정을 바꿔야됩니다 설정받아야 되는데 영광인줄 알아 바로 감사합니다 와우 나이스 영광인줄 알아 바로 감사합니다 영광인줄 알아 영어로 닉네임 쓰신 분은 못 외웁니다 죄송합니다 이마트님 감사합니다 노브랜드 아리가또 와 나이스 다행이다 근데 양성성은 내가 이긴건데 아 이거 가다 안 돼 와 왜 앉았지 지금이다 아 존나 빠르네 저거 지금입니다 이 팀 존나 아깝다 가운드 가운드 아이케 가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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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스핀? 됐어! 와아아아아아 좋은 나자였다 반응 빨랐네 아하하하하 아아악! 졌어 이거! 어파로 왔다니 처음부터 아.. 시작부터 괜찮아요 브레이크 아.. 하단 하단 신경쓰여 못인다 체륵 체륵 맞아 상대 붙이기만 해도 계속 집니다 아아아아아아 대상없어 생라가 반대로 해야되는데 반대로가 안되네 끝도 부럽다 아 계속.. 계속 페페 승승승 나는데 아.. 승승페페페 가드가 졸라 단단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저 생각을 반대로 했거든 반대로 해야되는데 반대로가 안되네 이게 생각을 반대로 하자 생각을 반대로 물호님은 경험이 많으니까 생각을.. 생각을 반대로 해야돼 승승페페 승승 선생님 내가 반대로 해야돼 생각을 반대로 해야되는데 왜 반대로 안될까 흫핰 반대로 해야되는데 لو 워 어려워요 어려워 짜깃짜깃하면서 한방을 노리기 위한 움직임 와 안맞네 외나팔거야 아깝다 영광인줄 알아 홀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다 이거 객이면 안되는데 아 나이스 아 히트하긴 안했네 아 다행이네 다 맞는지 그냥 써버려 아 이어 히트하긴 안했네 아깝다 아 아깝다 우와 아 양서 양발 오 그래서 이탈가 있어 그래서 안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탈 썼고 오우 이재이 됐지? 기다릴 영광인줄 알아 팔로우 어 지석이형 팔로우 감사합니다 형 이제 팔로우 이제 기다렸어요 형 문이 보여지지마 아 따사 아 또 이거 승승팽팽팽 당하겠네 아 그냥 인간대 로봇이야 철고난 로봇이야 알파고야 그냥 대충 무릎님은 드래곤볼로 따지면 소모궁이구 이제 포거텍은 저기 뭐야 피폴로 대마왕 와아 잽이 와 아 잽이 없어졌다 이게 또 계속 연속 한 네펀 네번째 이런 것 같은데 승승팽팽팽 아 아 아 똑같은 아 오늘 무나리우 잘한다 와 와 우피하고 밀드밀 지렸다리 이게 분위기 전환되는데 형 아 카운터 날까 아 적극적으로 간다 아 아 아 카운터 아 이걸 막았어 나이스 이 왜 맞나 판독아 와아아아아아 지졌다 으아 이거 따였나 따였나 아 아 기상 확정입니다 무조건 확정입니다 처럼 감사합니다 택시 조합 아 알고 계시네 뭔줄 음 음료수 뭐가 좋은지 알고 계시네 영광인 줄 알아 어? 지석이 형!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라!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1개월 구독까지 이겨야겠다. 힘이 난다 이제. 이기겠습니다. 아이 제네럭 야무치 방금 나가풍풍권 나갔다. 저는 거의 그냥 크리링 수준입니다. 거의 인간계 대장 크리링 대월인데요. 그건 제이킴인가? 거긴 제이킴이고 야무치이 괜찮지. 인기 많잖아. 아! 아이고! 와! 아 쌩콩론 와야하는데. 자꾸 옛날식으로 아! 오! 아! 화랑 보이면 더 쎄질 것 같아요 아 왜 안맞니? 아 화랑 고인물 주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3RK 원래는 옛날이었으면 3RK는 이게 잘 안나가니까 자신감이 없네 이겼는건데 앉아가지고 확실히 그것이 3RK 빈도 없어서 3RK 지금 안써요 그걸 써야되는데 어? 이게 통과돼? 상단에피 뭐냐? 상단에피 에반데 상단에피 에반데 상단에피 에반데 을 도와드립니다 와으! 은 심장에서 지 코노홍보다는 약간 파괴왕 비루스 이런느낌? 파괴즈 전수형 최강아닌? 그 캐릭터가? 맞아요 내가 말해 낑상계의 끝판왕이다 아 라 MTD 폭풍 막았다 막단다 아 개정과 쓸건데 워웨워우우우우우! 내가 인간의 끝판왕이다 이 노래 또 따지allows 네 잽재미님 블ición카 ini 슈퍼봇티 참 yeah 슈퍼 못히지마세요 근데 슈퍼 마지막에는 좀 괜찮았어 자카가 처음에는 좀 병맛이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후반 때는 좀 괜찮았어 옛날에는 철권을 많이 하니까 진짜 많이 했거든 그냥 맨날 일 맞히면 가고 만약에 또 할 일 없으면 가고 어차피 여자친구도 이제 타지망사니까 그 안 하니까 맨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컴퓨터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펼껑만 했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훌륭한 롤 유저 캐리해주고 실버 1입니다 지금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골드가 눈앞입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 이제 캐릭터도 다 알고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많이 성장했어요 성렴한 게 한마디 하시죠 영광인 줄 아냐 팔로워 감사합니다 땡큐 아 웬너밀 씨 아 까비 네 부챔트 끝났어 부챔트 끝났다기보다는 오키 꼼수 썼습니다 부캐 부개등 만들어서요 배치 세자침 좀 있으면 골챔스입니다 골챔스 좀 있으면 이제 풀챔스고 롤이 왜 재밌냐면 옛날에는 제가 롤같은 걸 알거든요 근데 왜 재밌냐면 뚜껑 맞으니까 재밌어 아까 제가 변태끼가 있어요 철거는 뚜껑 맞을 일이 거의 없잖아 그래가지고 써야겠다 멈추고 대결 기자세에 6LK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세 6LK? 물론 그거 괜찮긴 한데 카운터 나면 레이지 때 한만큼은 놀아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느리잖아 느려가지고 별로예요 저는 빠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고수들이랑 하면 빠른 걸로 끊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느린 기술을 선호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때나 근데 저게 맞추고 데미지도 별로 없고 별로야 저게 왜 카운터 안 되지? 아... 잘했다 저게 왜 카운터 안 되지? 아... 늙어드리겠었네 간판을 냈는데 지금! 아 씨X 아... 쓰는 사람이냐 간판을 하는 사람이냐 내일? 내일 뭔데요 내일 뭔데요 그거 오늘인데요 이미 끝났는데 갔다 왔는데요 오늘 낮에 아... 내일... 그거는 원래 화... 금... 전기적으로 미팅하는게 있는데 어... 어차피 그거 저녁... 오후 4시야 상관없습니다 와... 직분격으로 때면 저하고 저하고 직분격으로 때면 저하고 근데 거기에 레디가 빠졌죠 이거 무조건 뛰어서 벽으로 가야되요 아... 정신 안되네 물러방야부터 와야지 후... 어깝다... 옛날에 고거텍이었으면 뛰었을거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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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멍청왕 아... 졸라 아프다 아... 노만간이냐 이거? 하하... 와... 한방 돌리자네 아타아가신자가 하지마 난 간판했지 하하... 하하... 아... 하하... 아... 졸나 에너지마 아... 에너지마 저거봐 하하... 아... 아... 에너지 저거봐 으하... 하하... 하하... 에너지 저거봐 어... 에너지 졸나 얄밉게 남았다 와... 에너지 혼나 얄밉게 남았어 아... 진짜 쓰레기 게임 벌써 2시 반이네 에너지 진짜 얄밉게 남았다 불편 진짜 불편하네요 벌써 2시 반이네 운전 실력이지 아 그가 패러디입니다 드라마 패러디 저희 갑분스 할 때 한 번씩 나옵니다 저런 툭툭 효과 아 막았네 근데 이제 카페베이니 망했잖아요 아 늦었어 이 병신형 잊었어 왜이렇게 늦게 해 아이고 압수다 레이지 괜찮아괜찮아 상대가 레이지 아 좆됐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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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레드 어디갔어 레드 썼다 레드 썼다 레드 어디갔나 레드도 히트했는데 아 뭐야 이거 방금 깨는데 페이지 와 어이가 없다 레드 진짜 이상해졌다 많이 아씨 야 이 청량맨 이 레드 쓰지마 순신예술 하하하 딴거 쓰니까 차라리 오른발로 오를거야 레드 쓴다고 오른손으로 오른래 아 오! 근데 오!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여기 오는 사람들 레버를 안 안 가져와요 이 사람들이 이 레버를 쓰지마 구호텍 레버가 좋거든 인정해야돼 내가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웅 안돼 안돼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아! 아어! 졌다 피친되겠다 방금 와 이러기면 와아아아 다시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뿐싸 되게 오랜만에 방송 거의 내가 철권을 거의 안하다시피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 뭘 더 재미있어 아 맞아 그리고 이제 토요일 때는 여자친구 만나고 오면서 한 번씩 방송 와서 구경하다 가고 근데 오히려 이게 낫다 계급 떨어져야지 또 한동안 게임한다고 들어올 거 아니야 계급도 망했다 잘 안아플려 철권이네 너무 재미없어 시즌 2가 빨리 나와야 되겠구만 로저가 나와야지 로저가 나와야지 네 예토 전생 없습니다 금기라서 그거는 오케이세이빙뱅크라는 전생에 3린이 씁니다 헐 아 봉건딜캐도 못하네 전생관을 쓰시죠 아 봉건딜캐도 못하네 아 레아 썼는데 저거 레아 썼는데 이게 왜 지나가서 뭐지 뭐지 저 타이밍에 저걸 내가 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맞은거야 그래서 분이 좋구만 아 까비 아 까비 오 아 벽 부지겠으면 그냥 죽었는데 폴이라서 모릅니다 이거 아직 모른다 끝난게 아니다 나이스 살짝 백댔시했어 와 살짝 한번만 백댔시했어 아 아 까비 아 아 아 사마케를 못쓰니까 너무 잘 안된다 사마케를 써야 못하는데 아 사마케를 써야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아 또 또 아 빈드민 안나왔어 아 와씨 아 거친거 아까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 와 딱 떨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iji 조건 ồi 아 Holding με 아 아 네 Os 아 아씨! 아무런선 해야돼 그래그래 아무런선 해야돼 장관차 1캐나가자 처음부터 아이씨 기상오픈데 아! 웨이브 아 진짜 안되긴 안되는구나 아 까비 오 씨발 안돼! 공찬감 썼다 씨발 공찬감 썼다 공찬감 썼다 이게 뭐야 안되죠 아 공찬감 썼다 공찬감 아 씨발 아 공찬감 썼다 아 아깝다 아! 됐나? 큰일났어 아이 가니언니 조식 많이 내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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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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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윗뎀빙! 그렇지! 좋았어요 이삼유 갈피? 이삼유 갈피? 이삼유 갈피? 스탠리 떼야겠다 안전하게 악하게 때려야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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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가드했는데 알고있었는데 아 공찬가 왜 이렇게 안나가? 공찬가 아, X됐다 아, 태일났다 잠시만 아, 다행이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약해요 1렉기 때리면 약해요 오, CX 나마토! 아, 이거 나마토! 닌자! 으아! 아, 방금 영광인줄 알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방금 순간 민하표였다 아, 그렇지 카드했네 그렇지, 끝 아, CX 아, 나루토 아, 햄날구나 닌자, 닌자 내가 바로 닌자다 아, 나루토 예, 나루토 영광인줄 알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로, 땡큐 와, 막았네 그냥 짬바스껑 영광인줄 알아 바로 땡큐 제발 아 나이스 영광인 줄 알아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아아 이거 너무했다 헛게 너무 취약하네 저게 어 아 윈드밀 윈드밀이다 나이스 오예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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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하 아 알켄 쓸꺼 뭐냐 어 아 아 운 없다 운이 없다 아 존나 아깝다 아 존나 아깝다 존나 아까워 존나 아까워 아 어 다행이다 아 병신 어 아 아나 어 아나 만난 아 아 아 아 아 안일했다 가드 까비 까비 안일했어 3점차 아 피곤해 노조 노조 rplp 아니랬어 너무 아니랬어 아 양손 또 안나갔네 아 양발 또 안나갔네 아 양발 양발 진짜 안나갔네 아 저렇게는 안먹구나 아 저렇게는 안먹구나 어디로가 하 내가 가드를 안했나 아 윈대미 그렇지 옛날 모른 놈이었으면 저거 윈대미를 막았을텐데 좀 바뀌신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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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맞네 참맞 아 조콘보가 안맞지 딱 맞어야되나 와 내가 더 느리네요 어떻게 나이스 아 로조 나오면 태카시아 그냥 철권 다 이겨요 하하하하 내가 근데 로조 하면서 로조하면 참 좋은점이 뭔지 알아요 로조하면 사람들이 존나 더럽다고 욕을 해 진짜 개쓰릭이 막 어 어 존나 더럽게 한다고 그게 너무 좋아 하하하하 진짜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아 이즈 못밟아 먹어 옛날이야 진짜 가능했지 아우 불 끈 지켈 안하네 내가 자꾸 진짜 가구만 아 반격기 했는데 아 원래 반격기 나가면 이겼는데 반격기 안 나갔어 디바는 손 잡고 나가네 아 오른손 눌렀는데 깝이 아우 R10인데 민감하네 기가 아 아 깜짝 오 위험이다 어 말로 감사합니다 아 아 왜 이러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닌데 이거 달려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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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쌌는데 아 나이스 아 레드 안되네 나이스 레드 아 레드 썼으면은 존나 끝날 뻔했는데 아 연구하는 줄 알아 말로 운영합니다 와아 아우 카운트 잡기 풀었는데 나이스 와 패턴 국수 풀었는데 계속 안풀리네 왜 이러지 양손 양 벌이 안드는 건가 아 이거 몰리면 안되는데 왼허퍼했는데 크나 큰실수다 아 이럴줄 알았다 아 이거 내 왼허퍼했는데 달려가다가 왼오퍼가 안나갔네 멍청멍청 내가 벽으로 가면 안되는데 슬프다 이거 어디서 바꿔야되요? 멜팽으로 덕천가고 나가야죠 근데 나가면 난리 날거에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바꾸고 나서 올라가네 아 또 더워진다 또 찰꺼하니까 티앤하게 찰꺼만하면 더워져 아 쌩콤보 쌩콤보 뭔가 많이 때린거 같은데 쌩콤보도 재미있게 많이 만들건데 저거 약해요 진짜 약해요 쌩콤보라고 하기 위해서 쌩콤보를 때려야되는데 옛날처럼 옛날 그 열심히 할때는 다른건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도 아니니까 맨날 쉬운건데 쌩콤보도 좀댔다 오 일단 모르겠어 일단 썩 한망 썩 이건 상대가 레이지가 있어가지고 좀더 유리하겠지만 7초 남기고 일단 그래도 누워있으니까 내가 좀더 유리 피는 좀 많구요 팩이 나이스 다 돼 아 존댐 진짜 아프다 진짜 아프다 송댐 영광인 줄 알아 헬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아프다 헬로 땡큐 땡큐 아이고 으어어어 오어 한번 안받을거 같은데 방금은 이 양발 한번 더 래스 자 창룡하고 레이즈입니다 헤퍼 한번 와 다음엔 당했어 당했어 와 방금 좋다 내가 너무 빨리 써가지고 당했어 와.. 맞으면 어쩌게 너 맞았으면 죽었네 그니깐 아! X댐! 아! 카운트 나면 다.. 아 맞았는데 앉아있으면 까비 흘려줘야되는데 그래야 내가 데미스 좀 일어났네 아.. 운 좋게 세게 들어가네 아! 가드! 가드 침착해라! 가위바위보! 두 번 들어.. 아 안 들어간다 아 들어가는데 아 그냥 때려야겠다 두 번 없으면 오자마자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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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자야되는데 아깝다 아깝다 아 이렇게 떨고기가 힘들다니 영광인줄알아 아! 펩시조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펩시 Eins 왜iy yah 펩시 랩은 윈드밀 맞고 14합니다. 윈드밀 맞고요? 윈드밀이 아니고. 용차. 랩은 용차 맞고. 14합니다. 14짜리 때리면 돼요. 아 이거 할걸. 너무 아프다 이메. 아 팔로 감사합니다. 아! 옛날 고토기 있으면 뛰었다. 오. 엔졌어. 졌어요. 퐁! 아 아 아파요.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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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엞? 좀 다 고맙습니다. 와우.. 따다אח 따아 각도때문에.. 멕이.. verst. 깍져서.. 아..우 높다.. 어우...만네.. 맛있는게 팔로우 감사합니다. 3라켓이 써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기는데 이거 못쓰면 답이 없는데 굿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팔로잉 어디 가나요 와 잘했다 아까 하려던 궁전가 와 이거 이기면 군이 좀 넘어갈텐데요 시행관이 감사합니다 와 지금다 아 왜 이렇게 안맞지 종목아 아 왜 이렇게 안맞지 아 왜 이렇게 안맞지 아 영광인줄 알아 아 진짜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와 속박전자 떨어져 방위대하면 되긴한데 아 짧아 아 죽었다 아 죽었나 아 죽었네 어 살았다 아 이타 아 병신 아 멍청아 멍청아 아 제가볼 땐 몸통 저거하고 이득 때문에 기술 나오니까 반깃기 바로하면 안되나 몸통 맞고 아 그래도 돼요 아 그래도 아까 계속 저거하고 계속 객이시는데 뭐 저게 이득이라서 그러니까 내가볼 땐 그런걸 한 번 섞어줘야 아 아 방금 좀 아깝다 이거 이겼으면 분위기 좋았을텐데 아 힘들다 삼정차에서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빨리 썼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딱 딱 빨리 썼는데 아이고 아프다 도전 도전 와 도전 용기 도전 아 윈대면 양발 아 윈대면 들어갔는데 양발 씁 용기 양발 양발 아 양발 미치겠다 아 아 아 오스레 감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양발했는데 정산 못해도 젖살 싸우면 됩니다. 양말 양손 진짜 덜 깊게 한다고 한다. 아이고. 어차피 나 고오티기 좀 와가지고 자기 레버를 한 번씩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뭐 안된다 된다. 국품은 있거든? 롤한다고 아빠. 다른 사람이 이 친구 레버를 만져줄 수는 없으니까. 성향이 완전 다르니까. 여튼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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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죠 무릎님. 야 이거 지금 큽니다. 아. 다! 쨔어씨. 홀로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분위기가. 오 잘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안되는데. 이거 숨겨놨다가 이길때 써야돼. 흐흐흐흐흐. 지금. 지금은. 그 처지가 알텐데. 흐흐흐흫. 2라운드 지고 있어가지고. 1라운드. 아 좀 힘든데. 숨겨놨어야 돼. 아. 진짜 상돈에피. 이씨. 오프 상돈에피. 도둑나 크다 저거. 진짜. 와 끝났다. 와. 오프 상돈에피 너무 좋다. 흐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아. 이걸 잡고. 아. 진짜 레스. 상돈에피 와 진짜. 야 이거 뜨겠다. 4점 차이다. 아 이게 뜯걸려 이제. 상돈에피 너무 크다 진짜. 딱 좋네 이제 3시 딱 잠잘시간 뭐야 키키키택 아 네 네 네 시은관님 안녕하세요 좋겠다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딱 좋아 딱 좋았죠 자 이제 딱 쥐고 자라가면 돼 보호텔 오늘 떡맛이다 그냥 저게 왜 카드가 안되지 원래 안되나 아우 안다 이거 아 이거 애매한데 나이스 아 안다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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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아 사이언스 피차 커밍 아 수상님 오셨다 칠판을 닦아라 내가 지내 어디집가 아 안돼요 야 둘다 개쩔었다 저거에 여기에 여기에 파이라니 아 아깝다 조금 아쉽네 나루토 나이스 다행이야 안다행이야 안다행 내가 벽에 몰랐어 아아 대단하다 아 아 아 아 아프다 폴입니다 폴 그 기술 마무리 다행이다 윈대밀 아 윈대밀인데 왜케 안나가 아 아 야아 야아 와 목숨 그갔다 완전히 이걸 비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생명연장의 꿈이다 진짜 두번 쓸 줄 몰랐을 거야 이거 써야지 이기는데 아 이걸 못써가지고 나이스 아 해피하다 아 다행이다 와 아 땀발 까비 나이스 와 이거 쓰네 공격적이다 마지막 발악입니다 저게 아 깝다 아 깝다 아 깝다 깝다 아 지구스 방금 전까지 강단이었습니다 아 아 아 밖은 짭짠한데 네 소금 많이 치면 국이 짜다 에미야 짜서 못 먹어요 소금 적당히 쳐야죠 아 아 빨리 쓰는 에미야 국이 짜다 레이지 만들었어 그렇지 좋았어 내가 2등이다 이거 절대 안 앉을거야 그렇게 믿고 싶어 나는 흠 으 어 으 으 위로했다 칭입니다 마라톡 아이씨 아 아 힘들다 이게 수 있어 할수 있어 보호텍 침대입니다 몰랐음 흐흫 츤 츤 울음 아 뒤에 지금 무티브한테 꺾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런 승독자 날아가야 되잖아 짠! 다시 돌아와줘 아이언 아 힘들다 무티브는 내가 생각할 때 무티브 제일 잘해요 스티브 무르닝 내가 또 스티브한테 약해 많이 약해요 옛날에 그때 스티브 데스 할때는 진짜 무르닝 동무상 존나 많이 봤어 스티브한테 두번째 미이기 보호템 마음만은 다이하다 아우 아 팔아파 아웨그 너무 많이 있구나 아 이게 외과 외과 저번에 잘하지 샤오일 국내 1인자됐습니다 존나 못합니다 외과 외과 존나 못해요 보호템 기준은 못가는데 1인자 했습니다 외과 존나 못해 외과 맨둘에 늘어서 웜콩이었네 혼나 못해요 아! 어퍼! 병신다! 쓸걸 알면서 왜 저걸 했니 아! 졌다! 아쉽다 아쉬우니까 레아 레아 한장 맞춰야 돼 아 이거 못 맞추겠다 지금 아! 안쓰네! 아! 안쓰네! 아! 짬발 안쓰네! 아! 나도 일부러 내가 일부러 내가 짬발 딱 해보고 짬발 여기서 두 번씩 했잖아 일부러 내가 짬발 딱 하고 한 번 더 해라! 어? 한 번 더 해라 했는데 와! 기아를 쓰네 아까비 아까비 아 힘들다 오늘 몇판이나 했어 철권 존나오래했는데? 야! 뜯다! 철권 진짜 오래 했다 오늘 오늘 과학은 근데 지금 이 교시는 물리야 물리 강한 외부 미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원투 안나왔다 아! 좋았다 볼이 저렇게 강하게 흐르면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의하여 맞고 떼고 떼고 부릅니다 택킹 플러스 아까 전에 은자님도 좀 강단시키고 어차피 모점이긴 했지만 그리고 보호텍이야 계속 찍은게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해요 누구빠라는지 기억이 안나 그때 예전에 류진 때는 물음이 폴이랑 했을걸? 엠페로 그리고나서 엠페로 찍고 태킹찍고 이거 누구지? 시크릿이랑 항상 져가지고 엠페로 갖고있다가 엠페로 누가서 졌더라 지고 류진 됐다가 아니 엠페로 엠페로 됐을때 꼬꼬마님이랑 하고 아무튼 기억이 안나 모르겠어 엠페로 아 이거 에바 진짜 에바 아 에바 아 이거 내가 왼발을 하면 안됐었는데 아 에바 아 에바 이렇게 아 아무튼 내가 구경하지만 피곤하네 나도 피곤해 아 아 왜 안났을까 아 아 아 어제 김세호가 데스를 3각까지 했거든요 평일인데 잠을 자고 3개가 맞지 못해서 레드분껏 맞지 말자 하단은 맞고 레드분껏 안쓸거에요 지금 분명 하단 쓸거에요 잘 느낄수 있어요 오우 씨발 앉아야 안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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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탄 쓰는급법 보고 간다 하하하하 와아 이걸 오우 오우 과연 물 만족했냐 아 물 만족했냐 썼지? 다 까먹었네 아 들케려고 엄청아 와 나이스 와 와 비글도 비빕니다 팔 또는 힘든 아 힘들다 정말 힘들다 와 잠은 다 깼는데 피곤하다 핫식스 드림? 아 아니면 자야돼 잡아 쪼깃다 일련돼서 자 팔로우 앉아있으신 분 있으면 팔로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플레이드 팔로우 그니까 이걸 사네 아 다행이야 팔로우 왔어요 땡큐 포 워칭 아워 스트림 와우 이걸 사네 에브 인조이 타임 아 아 아 진짜 쓰레기 굿 레이브 레이브 레이브는 죽어라 제발 레이브는 죽었으면 좋겠다 레이브는 다음대로 안나왔으면 좋겠다 오케 오케이 겟더 프로모 일부러 벽으로 보내요 일부러 저렇게 아 지네 아 지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레이지 만들 수 있어 어차피 어차피 괜찮아 대가가 크다 근데 피해주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번엔 저 레드 안쓸거에요 야아 이렇게 어 안죽이네 아 좋됐다 아 아 레이브 아 저게 안죽네 나 죽을 줄 알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아 그냥 똥댌다 똥댌구르다 뭐야 이 콤보 이 콤보 뭐지 아 반대로 했어 센콤보 때려야되네 아 일단 때렸어 됐어 딱 딱 딱 영광인줄 알아 팔로우 유오링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팔로우 나긴 무조건 멍청멍청 개멍청 자꾸 실수하네 아 두번 실수하네 아 아 실수 큽니다 집중력 흘려들고 있어요 지금 이세돈의 집중력이 필요하시기오잉 우리 바로 활라감사합니다 와 이걸 다 질러? 보고 썼어요. 앉는거 보고 쓸 수 있어요. 천재 네이브를 하는 사람들이면 다 되겠거에요. 보고 쓸 수 있는거. 전 안나니까 모르겠습니다. 미친놈이가 생겼던데요. 이거 써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잘 못쓰더라도 지금. 이거 써야돼. 아. 직장보기 쓸 가능. 아. 방금. 궁권들이 오셨다. 아. 좋구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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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많이 썼으면. 한 번은 기관. 한 번 나올 때 됐는데. 진짜. 빠졌는데. 아. 아. 레이지. 아. 명광인줄 알아요. 아. 갔다. 야. 이거 좀. 좀. 그렇다. 너무. 이걸 입을 수 있었는데. 아. 자. 저기서 9RK를 내가 하면 안 됐었는데. 과학 3교시 시작됐다. 저기서 9RK를 하면 안 됐었어요. 맨날 저러다 많이 죽었거든. 그래갖고 9RK를 잘 안썼는데. 저 상황에서. 아. 늦었다. 왜 맞죠? 가드가 없었는데. 오잉? 해지 타이밍. 제발. 벽강 안 됐네. 아. 카운터 낳는다. 아. 저기 적었으네. 아. 아. 하나둘 줄 알았겠지. 와. 바로 그냥. 생각할 시간은 안 줍니다. 와. 풀어버린다. 아. 싼번 안 했다. 포착. 오예. 아. 아 пом니다. 데이저러스. 됐다. 핀치 와 민주민 1타 구양바랑 못 쏘보세요 아 그차 안되면 이제 휴맥 썼는데 바로 안통하더라구 아! 기다렸는데 저거 못기다른다 민주민은 뭐 덜 맞았어요 아 붕권도 진짜 아깝다 와 붕권도 방금 기와붕권도 썼는데 오전 나왔죠 아아 막타맞았다 막타맞았으면 되게 유리했는데 헤이 가이즈 플리즈 치우스 고어택 윌 고어택 아아아아 죽났을걸 플리즈 치우스 고어택 응모 좀 해줘요 고어택 미니 바이 하 아 아.. 아.. 무릎 한번 하고 가죠 괜찮습니다 아 레지 좋다 이거 많아 줄 것 같아요 어 그 캐릭이랑 한번 뜨면 끝나요 과감하게 들어가야된다 와.. 아.. 땡큐 아..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고 방어 고 디펜스 스탑 디펜스 아 질기다 질겨 나의 목숨 아직 남아있다 옆에 갈 수 있어 라운드 4 야 떠요 14라서 떠요 레이브한테 그거 그거 말고 좋은게 없어 아 이 시간은 나 1시간 반 정도 한거 같네요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릴거라서 올라가면 시간을 볼게요 영광인줄 아냐 감사합니다 지금 14대16이야 내가 스쿼 안올렸나 방금 13대16 아님 13대16 맞지 13대16 아 저게 저게 와 한타임 있는지 불꽃 원래 됐어야 되는데 와 아 졌다 이거 와 저걸 불꽃을 맞추려고 한타임 꼽았습니다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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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텍 베스트 힌! 컴온! 땡큐!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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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인줄 알아봐 아 팔로우 샘샘샘 BUT! D 이즈 로봇 아이씨 어디까지 어디까지 맞아 어디까지 맞니 오? D 이즈 사이보그 터미니터 아놀드 슈월드 레이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절로 일라네 팀차 팀차 이거 이겼어 이번판 이겨야돼 팀차 팀차 가자 1060..1050 돌아갑니다 1060 6기가야 1060 6기가 살 빠져 돈 보채서 1070 사세요 저거 1060 탈빡은 7x0 사세요 파업하면 4x0에서도 됩니다 아 5x0 5x0 5x0TI에서 와! 막았어! 이걸 막네 마지막에 딱 한 번 막네 5x0TI에서도 해봤습니다 파업해서 돌아다 뭔 말이야 Q. 에이 고어텔에 앗 타임이 좋아? PM10? 아 11? 아.. 머리 아프네 이거 이겨야 질 수 있다고 하시네 뭔 말이야? 물음님이 이거 이겨야지 잘 수 있다고 이겨야 된다고 오늘 못 잔다 아무도 잘 수 없다 뭔 잡입니까? 도박 한번 해봐 와 3분의 에피 여러분 도박은 가정을 피피하게 받습니다. 그렇지 통했다 아씨 이것도 못쓰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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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콤보력 감탄스럽다 아 아 아 아 아 어 병영창 나갔는데 어 다행이다 홈보 히스쿠프다 홈로우 감사합니다 아 뭐하지 나 나 뭐하지 홈보 왜이래 순간 파이브보는줄 아 과학 4교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과학 4교시가 왔습니다 4번 맞고 있죠 2번 맞으면 4번입니다 정신력 싸움이에요 와 와 상대가 상대만큼 집중해야죠 아 아 아 아 2번 맞으면 4번이 처음 썼는데 2번에 처음 썼는데 2번 덫을 처음 나왔습니다 아 아 백듯이 봐 왜 끌어졌을꺼 끌어졌으면 앉으니까 사막해악해야 되는데 아 영광인줄 알아 테킴 트위치님 활로감사합니다 와 아이디 레어 아이디다 진짜 레어 아이디 예 그거는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무조건 한답니다 활로감사합니다 땡큐 로즈다면 하실건가요? 아 무조건 해야지 로즈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용먹어야지 아 못됐다 이거 이분은 고우텍 경주력의 절반도 안돼 로즈로 난 그 욕이 너무 좋았어 안그럼 내否ع했으면 게임 터졌다 그런 가정을 두지 맙시다 우리 영광인줄 아들아 발로감갑니다 느리게 니타 다가있어요 제스 발로으로 갑니다 아 또 삑사리 진짜 양발 방금 사진봤는데 에바 참치 아닙니까 와 이렇게 와 오퍼가 들어가 잘못합죠 맞아요 레이지입니다 어 레이지 둘다 레이지 없는거 홍길보의 발리슛 와 아 날카로웠는데 날카로웠다 와 와 레드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와 레드 진짜 와 끝났습니다 끝날거는 끝날거입니다 오늘이 끝나려면 아직 21시간 남았네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오늘이 끝납니다 아직 아 안돼요 아 다행이다 오늘이 끝날래 그만 시간 남아 이렇게 이렇게 하 포리 increasing 좀 앉으세요 oЧ 안앉아 아! 씨발! 이 때 흘려! 아! 졌다! 어! 아아아아아악! 졌다 씨발! 아아! 왜! 와아! 네번째에 그 흘릴줄 몰랐다! 와아! 와아... 와아!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와아! 사람 아니야 저거! 다시 뺏기면 저거 로봇 나온다! 아! X댐! 아! X나 아픈데! 아! 와! 이거 못풀었다! 와! 야! 다이처! 기간 안썼으면 바로 앞에서 멈췄을텐데! 와... 와! 와! 뛰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와... 옛날 코어텍 있으면 뛰었을건데 옛날 코어텍 있으면 날카롭게 뛰었어요! 지금 롤하는 코어텍이라 못 이깁니다! 외부 와 Australia 가수 아! 이거 스텝으로! 아! 이거 스텝으로 내가 졌다! 학교는 콤보가 보고 싶지만 이분들 게임에서는 한 콤보가 안 나옵니다. 아! 이번 판에는 확실히 안할게요. 이번 판에는 졌어요. 아! 팔 아파! 이번 판에 졌어요. 이번에는 딱 졌어요. 와! 다섯 번 막으면 진짜 이거는... 이번엔 졌어요. 이번에는 이길 수가 없어. 이번 판에는 이길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 판은 그만 졌을 때 지금은 좀 힘들어. 여러분 이럴 때에서록 운이 필요합니다. 치얼 포 코어텍! 프리즈! 앤드! 팔로우 아워 스크림! 땡큐! 아! 아! 땁땅! 와! 씨! 어퍼 왜 안... 어퍼 왜... 어퍼 왜 안 눌렀어? 어... 저 타이밍에 잡기를 쓰는 사람도 도라이고 그걸 또 카운트 잡기를 푸는 것도 장도라이고 진짜 와... 미친 사람들 아! 졌다! 이거는 시간인 줄 알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레이지 가자! 아! 2초가 1초만 더 있었어! 2초가 1초만 더 있었어! 2초는 몰랐고 1초만 이겼어! 2초가 1초만 더 시켜서 위치해 윈드밀 래아는 좀 패치나는 2초였으면 웬드밀 래아는 좀 패치 1초였으면 윈드밀하고 후속타가 원래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고, 1타만 했을때. 아 일단 1타 했을때. 원래 윈드밀 1타하고 후속타 할 때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린거는 진짜 은웅한 애들이야. 윈드밀 레아를 그렇게 밖에 못한거지. 내가 볼 때는 마렌은 레아를 조금 재설기 할 필요가 있어. 레아가 너무 피해준다. 레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캔잉은 잘 뽑았는데. 남자였으면 좋았을건데. 딜켄 안아쁘게 하지. 포올은 몸이 엄청 무거워보이죠.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딜켄. 다 윈드밀 себе! 스틱스ld?? 남자의 intrig zaman bul2 당부에 이동을 Lia встр skins heaps 지著 아~! garments 와 5교시 발동하나요? 이거 막으면 다섯 번 막습니다. 6교시인가요? 아 6교시 근데 다 깨졌어요. 5교시 으아아아 와아아 홀로 감사합니다. 선무셨다 어이거 안짐 안됐는데 X됐다 이거 벽이다 나이스! 질렀다! 우와! 막았는데! 아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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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좋댔다! ㅅㅂ 좋댔다! 일부러 레이지 안준다! 영광인 줄 알아 나이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 시ㅁ.. 아 자야 되는데.. 아아 자야 되는데.. 아.. 자야 되는데.. 아 자야 되는데.. 노어우! 아 자야 되는데.. 아.. 마스터레이브는 심리게이밍이다. 당연히 당연하지. 니가 아는 어디여? 갈동해? 어디만 하는지? 옛날에도 좁은데 있을 때 봤을까? 지금 좀 큰데? 캠블만 알겠지만. 저 놀러와나? 저..뭐냐? 광복절 날 놀러오셔도 되겠네. 어! 이거 쓰면 돼지롱! 이거 쓰면 돼지롱! 이거 쓰면 돼지롱! 지금 아마 아침일거에요. 미국 쪽은. 미국 쪽은? 에이! 아메리칸! 어! 가이즈! 왓타임! 어! USA! 왓타임 이즈 USA! 아! 정호에요? 아! 2PM? 오! 땡큐! 땡큐! 아! 엎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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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에서 올라갔어! 저요? 이게 왜! 자꾸! 영광인줄 알잖아! 버튼 두개가 안 먹히지! 홀로 감사합니다! 양손 양발에다가 버튼이 계속 안 먹히네! 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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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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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손 씨! 홀로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카운트 잘나왔는데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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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1인줄 알아서 영광인줄 알아봐 어 땡큐 팔로잉 플레이지 팔로우 어 마이 스트림 아어 스트림 이구 유어 팔로 아 상관껏 아 아까 코리아 거스마지 아 어케 쩡 쩡 왜 어 앙 어 아 퓨 encuentra 그 춥 verdade 아lines 미친놈아 이걸 이기네 으허허허허헉 히트 으아허허하 으ㅎ헣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 Temple 하느 게위 Nmont morso 아..쌍 아..이런쌍 아..이런쌍 아.. 그렇죠 당연히 안전하게 게이버죠 다 안전하게 게이버지 어쩔 수 없어 나는 약간 도달성 플레이를 좋아하고 나이스! 와.. 와..이벌리 시즌차까지 따라 붙네 아! 아! 아 되네 와 이걸 먹었어 안아파요 근데 괜찮아요 아..아픈게 아! 데시 안됐다! 그 기술! 죽었나? 아 죽었네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진짜 세다 까비까비 아 심작하게 심작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까비까비 까비까비 아..이길 수 있어 아..이길 수 있어 고잉 도쿄 나이스! 아..이길 수 있어 아..이길 수 있네 도쿄 아..이길 수 있어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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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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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즈 이번주죠 이번주 와 에바 진짜 에바 벽에서 에지걸린다 에지 좋댔다 아씨 내가 할걸 와 완전 철산구 저거 뺏으려고 썼는데 그니까 뺏겼으면 이겨낸거야 아 무릎이 내지까지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끈질기지? 하하하하 존나 바퀴벌레 같다 쎄까매가지고 내가 진정한 바퀴벌레다 첫번개의 바퀴벌레 아 진짜 안맞네 오씨 근데 네지까지 버틸려면 이겨야돼 안전빵으로 오 오 와 오 벽에 멀지마세요 무릎님 왼쪽에서 자꾸 아 아 아 반지게 틀어야되는데 졸댔다 벽인데 깝다 와 ㅅㅂ 방금 총 다깝다 기사 먹고 뛰었으면 아 안될 아 아 아 방금 기사 먹고 뛰었으면 정말 대단히 아 3RK 또 안나갔어 중요할때 아 안쯤갔네 저거 제작진 체력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You can do it. 어? 우와! 재쩔었다. 우와. 둘 다 집중력 떨어졌다. 콤보를 못 넣었어. 둘 다 한 상장만 콤보를 못 넣고 한 상장만 딜키지 못하고. 우와. 난 바퀴벌레다. 고퀴벌레 갑니다. 고퀴벌레. 고퀴벌레 갑니다. 이게 바로 고퀴벌레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쪽이 이기는 거야. 아씨 상단의 핵. 어우씨 불가. 다만 써버리네. 다무실이요. 저희 EBS 게임하는 철권이 언제 시스템이야? 몰라요. 모른데요. 뭐 내가 시작하는 시스템이야. 철권? 처음에? 고등학교 상관없어. 그러니까. 시리즈가? DR 막바지. BR. 6 나오기 전. 딱 한 달 전인가. 6 나오기 전? 네. 6 나오기 한 달 전인가. 0 테크 앤 5. 다크 리젤렉션. 파이널 시즌. 퍼스트. 게임. 코어택. 돈 없어서요. 프로 짤리쌤. 프로 짤린게 철권이 인기가 없대. 뷰어십이 안나온대요. 걔네들 히톤치가 스트림 스트림 서비스하는 우리나라지만 아프리카 같은 애들이든. 일본에서. 근데 이제 약간 뷰가 좀 나와야지 자기들 광고 수익을 놓고 이러는데 뷰가 안나오지. 뷰어십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일본은 솔직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철권은 별론게 없어요. 일본에서. 뷰어십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조건이 힘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태그원은 옛날에 이제 우리 게임사에서 시간날때 등점이 있었지. 태그원 잘하시는 분들 많았으니까. 거기에 갇혀서 참 고맙습니다. 일본은 제가 5월달 일본 갔을때는 건담이랑 약간 그 무슨 마법? 빨피지 같은거 하시던데? 카드 막 올려놓고 하는거. 약간 유이한 같은데 기계 위에 카드 올려놓고 인식하고 막 그런거같이. 상북, 상북지질 이런거 같고 상북, 상북지질 이런거 같고 아! 아 또! 끝! 체스! 럭킹! 반격기 할걸! 방금 물음이 저 공권 썼는데 빅사이드 나서 아이필 나왔어 아아.. 아구 아 존나 아프게 때리네 아 다행이다 간단하지만 쎄줘 바퀴블렛 한개다 바퀴블렛 바퀴블렛 아아.. 내가 파기한게 아니잖아 거기서 일본쪽에서 뷰어십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자기 히톰치 채널있잖아 그쪽에서도 잘 안나오니까 그쪽에 일본사람들 일본 선수들이랑 제가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저랑 이제 아우말고 노비 이런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동영상 찍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걸 올려도 뷰어십이 안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접은거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정문 프로게임단 그런게 아니니까 그.. 뭐지 그 대회 타이널 라운드였나 그 때 미국 대회 지금 미국 대회 갔을 때 인터뷰를 했대요 시크릿이랑 인터뷰를 땄었다 하더라구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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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미국 대회 아니고? 네 아무튼 그 땄었는데 영상이 아마 일본 히톰치 채널에 올라가있을거거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인기가 없는거지 뷰가 좀 나와야되는데 아니 그거 다 찍었어요 이거 노비 선수 노비랑 다 찍었는데 뷰가 안나왔잖아 네 뷰 아 이거 갑자기 공격적이야 무섭게 집에 가야되겠다 아이씨 아 이거 집에 안되겠네 구호텍 지금 아직 15분 남았다 바퀴 바퀴벌레 해야되는데 아 대략 그 컴백트 골드에 걸린거 같애요 와 기술 몇번 다 됐는데 자리가 바뀌었다 아 레이즈다 오씨 안쓸걸 아 아 아직도 바꼈어 궁극적으로 스피치 바꼈다 이야기하다보니까 아 ㅈ 됐다 다시 강등 아니야? 바뀜 해라까진 아니다 한점 더 남았다 아 진짜요? 너 꽤 선전했구나 꽤 선전했구나 너 이전까지 따라 붙었는데 아 누나 깼다고? 아 누나 몇살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라이브? 물음이 방금 끝나보네 아 그래서 일로왔구나 아 지금 지겠다 이제 근데 이게 보인다 지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 지금 아오는 키튼치 잘렸다기 보다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야 같이 사업하는 그 사람은 같이 사업하는 그런 포지션이야 콜덕 선수가 아니야 지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오는 그래서 이제 좀 다니는거에요 본인 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아 아 이게 어떻게 빼지 이거 안 이러나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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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 틀어서 하면 존맛! 바라라 바라라 이메일 이메일 하나다 내가 집중히 흐트러진게 보이네 저런 움직임에 성음에 잡고 아 움직임에 성음에 잡고 유튜브의 제물 유튜브의 제물 아 이거 졌다 아 힘들다 자꾸 움직임을 섞는다 안 속아야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테이크를 걸 수 있다는게 집중력이 둘다 진짜 무릎이 더 대단하다 졌다 아 힘들다 못됐다 벌써 넷이야 큰일났다 진짜 자 이번에 뜹니다 아 팔아프다 진짜 더이상 힘들다 이제 고어택 이즈 후 디모션 타임 진짜 두시간 다 이끌다 2시간 너희다 이끌고 일하면 한시간 반 정도 디펜스 6교신지 7교신지 기억도 안난다 이제 자 이거 막으면 이거 막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막으면 되십니다 이거 막으면 안전 세일프 할 수 있어요 아 미쳤냐 고텍 윈데밀 안나가자 윈데밀 왜 안나 오우 존날렸다 와 휴님 아휴 휴님 이겼는데 고텍님도 이겨야죠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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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아 아 바로 쓰는 것도 안패지고 제널로 하하이 아 이게 안패지네 지금 왼오프랑 이지건 여기 아, 팔아퍼 더 이상 웨이브가 안된다 팔아퍼가지고 아... 아, 더 이상 웨이브가 안돼 풍선! 아... 어, 뭐야? 뭐야? 영광인 줄 알아 뭐야? 철궁 꺼졌는데? 뭐야? 뭐야? 철궁 꺼졌는데 갑자기? 갑자기 꺼졌는데? 철권이 꺼졌어요! 철권이 꺼졌어! 아니, 철권이 꺼졌어! 철권이 꺼졌어, 이거 뭐야? 왜 꺼지? 몰라, 갑자기 툭하고 꺼지네 야... 야... 이거노... 철권이 쿡하고 꺼지네 암지 딩 힘든 있는 살쪄 돈 은 은 운이라도 좋아야지 그러면 운이라도 좋아야지 운이라도 좋아야지 운이라도 좋아야지 운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거야 이거 돼요? 되는데 이제? 여기서 되잖아 여기서 되잖아 되는거 아니에요? 인게임 안에서 되는거 아니야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 다른 레버로 할게요 1회보 갑자기 되네 눌러봐요 한번 오 되네 갑자기 1회보 갑자기 왜 되지 뭐야 뭐야 내가 이런거 처음 만네 이런 문구 아니야 다들 알지 나는 이제 물언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일단은 일단은 담배한대 피고 오겠습니다 아 팔 아파 이거 이제 고어텍 옛날 레버 돼가지고 되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 방송 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면 졌지 강제가 끄거나 그러진 않아요 게임을 게임을 이렇게 만든사람을 탓해야죠 게임을 이렇게 만든사람을 탓해야죠 브레이킹 앤드 스모킹 타임 잘 됐어. 언니 담배 피러 왔어. 담배 땡겼거든. 물으면 담배 안 피실걸요. 최근에 패치되고 나서 좀 많이 튕기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 전부 동시에 튕기는 버그도 최근에 생겼죠. 1대1 상황으로 하고 하자고. 보면 말할게요. 빨리 끝내고 싶으신 것보다. 롤 댄스 하라라 이모지. 롤 댄스 하라라 이모님이 만나게 되면 1대1로 만들고 가잖아. 오키오키오키. 라운드요? 온라운드. 라운드. 옛날 레버 어색한데. 존나? 존나 어색한데? 잠시만 콤보는 안되면 참아 이렇게 건네라 확인할 수 없다 아 잘돼요 존나 잘돼 옛날 랩 어색한데? 1점씩 내주고 갑니다 옛날 랩 어색한데 이거 존나 크기가 어색하네 아 알고있어요 알고있어요 네 들었습니다 할겁니다 이제 바로 내가 1라운드 내가 먼저 이기고 바로 씨바 게임 시작하는거지 내가 먼저 이기고 내가 먼저 이기고 시작하는거다 이제 시작하는거다 이제 시작하는거다 하하하하하하 네 매너해준 역시 구호텔 매너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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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안되네 하하하하 맵도 같애 자 갑니다 고고스윙 역시 아 존나잘돼 3RK 아 곰보 3RK 존나잘돼 역시 옛날 레벌 역시 레벌 옛날 레벌레버 존나좋아 아 존나 나이스 아 옛날 레벌레버 존나좋아 3RK 영광인줄 알아라 홀로 감사합니다 움직임 달라져져 존나확신 나는데 웨이브가 나는데 개쩐다 하하하하 하키리아 카즈미를 보라니까 달라졌을꺼야 느껴질꺼야 무릎님도 달라졌을꺼야 나의 달라진 모습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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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볼때 무릎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4시가 4시에 못끝네 끝까지 하고 가네 이거 잠 못잡니다 이거 통타다가 어중간하게 끊으면 뒤가 찝찝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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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나케이가 중립이 엄청 잘되거든요 제가 제 손에 완전 맞게 만들었어요 레이븐 레버를 한동안 안쓴 이유가 대회에 히톤치 레버거든요 히톤치에서 제작해준건데 제작해 그 만들어가지고 에리형이 만들어 준건데 저건 이제 카즈미에 맞게 만들었어요 레버를 이게 카즈미 이걸로는 카즈미 못해 카즈미 못해요 중립이 안돼 나살문이 잘 안돼요 니코틴 파워보다는 스틱이 바뀌었더라. 아까 스틱이 연결이 안되가지고 버그 때문에 스타트 버튼이 안되더라구. 마침 튕긴김에 그냥 스틱 꽂혀있는거 그대로 썼는데 되는거야. 니코틴 파워도 있겠죠. 사막퀴 꽁꽁 쓰고있죠. 야 이제부터 꿀잼 시간입니다. 아 뭐 썼는데. 안죽어요. 아 죽어요. 저건 밟았을텐데. 사막퀴 잘나가서 좋긴좋다. 출근? 학생이라서 출근 없어요. 내가 죽지. 나는 아침부터 지금. 제가 어제 방송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김세호가 방송하는 바람에 제가 아침에 오늘 잠 3시간밖에 못잤거든요. 오늘도 3시간부터 자고 이랬는데. 아 이거 내가 안해냈다. 난 무슨재냐. 난 게임도 못하는거. 꿀구쟁 이리 웃지마 임마. 너도 한몫했잖아. 너도 한몫했잖아. 저까지 삼겹니다. 와아아아. 아 mbc게임 패러디입니다. 와 랩. 웨이브 존나잘나가. 깜짝 놀랐을꺼야. 저쪽에서. 오 씨믄 웨이브 무지험사. 확실히. 웨이브가 위협적인가보라. 물음이. 움직임이 굳었다. 참교육방송. 아. 이게. 카운템 한. 오 재수. 와아아아. 치렀다. 구호템 지금. 와아아. 니코틴 파워가. 아. 하루 안되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래야 제가. 윈드밀 열리거든요. 3rk로 써야. 그게 존나 좋거든. 오 이거봐.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데미니 싸움이 돼. 잘하는 사람들은. 와아. 이거 비밀의 미치도. 레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레버 바뀌었습니다. 이깁니다. 물음이 4시에 간다던데. 아. 잘하네 이 신발 잘하겠는데. 4시에 못가죠. 지금 4시 3분입니다. 지금 레버 바뀌어서. 이제 끝냅니다 제가. 아 잘 나오셨어요. 부럽다. 우린 못찾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님. 아 솔직히 이거는. 저 잘 잘 열었어요. 3rk로 이제. 이제 이거는. 거의 끝났어요 제가 이겼어요. 이거는. 이런. 아. 웨이브랑 지금 완전 속도가 달라. 3rk랑. 3rk랑 아예 안썼었는데. 짠 발 나가가지고. 짠 발 썼는데 잘 운댐했지. 진짜 이렇게 타니까 약간 그런거 같다. 괜히 그 뭐지. 카카시를 괜히 보호텍에 비유한게 아니야 지금. 안대 한쪽 깠다 지금. 4rk랑은 개안했다 지금. X됐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깁니다. 내가 벗겨가지고. 저희 지금 방송 채널 보면 카카시되있죠. 고카시. 아 지금 뭐. 4rk랑은 개안했습니다 지금. 4rk랑은 시돌이 트진다 그냥. 막았네. 아 써버린다. 이거. 벽. 벽때문에 살짝 괜찮긴한데. 아 애매했는데. 와. 저게 움직이면 저게 파야하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 끊어버리라고 볼게요. 아. 쓰네. 아. 왜 맞아? 아.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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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니다! 그냥 제가 짠말 썼어요 그냥 싼다! 이야... 쌌다 담배 못 피시냐고 아 저 말보러 미디엄 표요 자 당신들 말보러 표면 태킹도 할 수 있다 말로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제 막 그런거 폈어요 이제 그... 처음 시작 그... 스무살 때 했는데 네 스무살 때 이제 디스... 그 뭐지? 대박이다! 1점 차이다! 뭐 폈지 기억이 안 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맨날 미디엄만 비다 봐 저 레버는 레고나는게 좀 빡세여 나 이거 막판에 해주질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보러 사도 그렇게 안됩니다 약을 빡아냅니다 말 보러로 안 됩니다 아이고 뉴틱타기 꽃기여 하자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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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벨을 내가 양발 고쳐줄게 버튼 치킨거 왔으니까 아깝다 어 디미지 미쳤습니다 말해라 디미지는 확실히 세 와 잘 때렸다 피가 많으니까 쓴거죠 그냥 4 Hours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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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